당구박사 앱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박사를 검색합니다. 설치를 누르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. 설치가 끝나면 열기를 누릅니다.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. 이제 당구박사는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. 이제부터는 업데이트된 새로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입니다. 여러분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2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. 그림처럼 상태 바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간혹 여기서 상태 바가 움직이지 않고 5분이 지나도록 멈춰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때는 뒤로 가기를 통해서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시도하면 잘 됩니다. 업데이트가 끝나고 당구박사가 실행되었습니다. 당구박사 마스터가 출시되었다는 안내 화면이 먼저 나타납니다. 닫기 하면 당구박사의 첫 화면이 나옵니다. 뒤돌리기 선택해 보겠습니다. 모든 기술은 패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2-1번 배치 메뉴보기 힌트 180도 회전 Y축 회전 X축 회전 초기화면 초기화면 4구 컨텐츠 중에서 공모으기 보겠습니다. 제품 서비스 보겠습니다. 회원 클럽 추천 당구 클럽 마루소프트의 제품들 지원 세계의 당구 클럽 당구용품 및 회사 당구 동호회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맞춤 레슨을 보겠습니다. 사용자의 수준에 맞게 당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베이직 비기너 미들 클래스 하이 클래스 텍스트 북 유튜브 등으로 구성했습니다. 당구 박사 무료 버전에서는 초급만 볼 수 있습니다. 프로샷을 보겠습니다. 브롬달 쿠드롱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의 해법을 소개합니다. PBA 우승 결정 배치 등 재미있는 배치도 수록했습니다. 무료 앱에서는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. 관심있는 분은 유료 앱인 당구 박사 당구레슨 마스터로 업그레이드 하세요. 경품 및 상품 이벤트 진행 중이 오니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 MBC 뉴스 오세훈 삶의